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2학년도 첫 번째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치르셨을 텐데 시험분들은 수고 많이 하셨고 3월 학력평가나 4월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1년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쉽게 출제를 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3 학생들만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고 겨울방학 동안 또는 고2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 개념적 지식만을 점검하는 용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킬러가 없어. 그래서 방학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는 수능 생명과학은 30분의 수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쉽지? 나는 10분 이상 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인가. 근데 하반기 모의고사부터인 6월 평가원부터는 수능까지 30분 안에 수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기본 문항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한다. 기본 문항을 풀어서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실수 없이 빠르게 기본 문항을 풀기 위한 속도감을 익히기 위한 게 훈련의 목적인 거야.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내지 12분 안에 실수 없이 풀어야 되거든. 이거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 돼. 기본 문항을 잘 안 풀고 기본 문항은 개념으로 그냥 대치하고 핵심 문항 우리가 보통 중킬러 킬러 나가는 문항 위주로만 평소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나 킬러에 대한 감은 높아지지만 결국 시험장 가서 시간이 모자르는 건 기본 문항을 신속하게 빠르게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핵심 문항을 풀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찍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 문항 훈련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만 풀면 안 돼. 기본 문제도 꾸준히 풀어야 돼. 그리고 2차적으로 핵심 문항, 즉 우리가 중킬러 킬러로 가는 문항에 대해서 6평전까지는 기출 문제를 최소 2회독 이상을 해야 돼. 3단원에서는 막전이와 근육, 그리고 4단원 유전 파트는 기출 문제를 최소 2회독 정도는 한 상태에서 6월 평가를 맞이하면 자신의 어떤 실력적인 측면을 점거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1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기역에 기역은 세포로 구성된다. 도마뱀 생물이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지. 니은은 알을 둔 온도는 조작변이다. 라고 했는데 27도, 33도시로 실험의 조건을 변화시켜준 게 조작변이라는 변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확인. 디귿, 생물의 특성 중에 발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에서 새끼가 부화한다. 수정난 알에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발생이죠. 이것도 기본적인 용어. 정답은 5번. 그 다음 2번. 광합성과 세포호의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에 나타낸 건데 이 주변의 물질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했다. 기역이 광합성이고.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세포로 하여 CO2H2O 생성물, 노폐물과 ATP가 만들어진다는 맥락이니까 니은짜리는 세포비인 거지. 기역선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은 광합성 에너지 전환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거니까 맞고 니은.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세포호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 일부만 일부는 열 일부만 ATP에 저장이 되는 거지. 화학, 에너지 형태로. 그 다음 디귿. ATP에는 인산결합이 있다고 했는데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 P가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인산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지. 간단하게 아데노신을 동글방인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3번. 표는 사람의 기관계 A씨에 각각에 속하는 기관 중 하나. A씨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소장은 소화기관이니까 소화계, 폐는 호흡계관이니까 호흡계. 심장은 순환계에 속한 대표적인 기관이므로 순환계. 판단하는 데 어렵지 않고. 기업. 포도당이 흡수되는 곳은 양분 흡수 장소인 소화계가 맞고. 니은.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ATP 사용하지 않고 확산에 의해. 네. 맞는 개념. 그 다음 디귿. 씨를 통해 요소가 배설계로 운반된다. 물질의 운반은 순환계 혈액을 통해 운반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정답은 5번. 그 다음 4번.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 잭스라고 했으니까 독감은 바이러스지.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를 지금 제시한 거야. 기역. 세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 니은. 유전물질을 갖는다. 핵산이 유전물질이니까 맞고. 스스로 물질대사란다라는 것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에만 쓰는 표현이니까 적절하지 않지. 정답은 1번입니다.